한국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고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한국어로 부르셨잖아요 한국어로 부르셔서 정말 한국어로서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부르셔서 한국어로 부르셔서 한국어로 부르셔서 한국 팬들을 위해서 SBS 인기가요 무대에 직접 썼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뺏어봤어 주제곡이 홍콩 본지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남자들이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명 어딜 가나 스캔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그 매력이 뭔지 일단은 이 부드러운 이미지가 보호본능을 일으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섹시하기도 하고요 더이상 뭐 설명해야 하나요? 누구라면 더 컷이에요 이상형이 있다면 좋아하는 여성작업을 해주세요 아,.저는 좋아하는 여성작업을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가장 제 좋아서, 저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각오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각오를 만들어 주세요 음... 저는 항상 노력하고 내 눈에 참여하는 작업을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못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유나이 한국과 친숙한 홍콩 배우입니다. 그런 여명이 한국을 자주 찾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생은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? 새 뮤직비디오에 한국어 자막까지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였는데요.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왕국 공통어 음악을 통해서 만인의 연인 여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